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후반 일반 여성입니다. 지병으로 입원 치료 중인 어머님을 간병하기 위해 직장을 쉬고 있던 중 주변 사람들로부터 간병 보험이다라는 보험이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요. 가입 중에 보험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가입한 보험이 간병 관련된 보상도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진단비 구성은 잘 되어 있는지 검토받고 싶습니다. 네, 40대 또 여성분이 정말 효심이 깊으신 사연자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 간병인 보장 여부가 궁금하다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김경재 선생님, 여기에 답변 좀 해주셔야 될 것 같네요. 네, 먼저 많은 분들이 보험에 대해서 과연 보험 가입을 꼭 해야 되는지 또 당장에는 나한테 도움되는 것 같지도 않고 또 필요하다고 느끼지도 않는데 주변에서 보험은 꼭 필요하다고들 하니까 일단 하나는 가입을 해놓을까 하는 마음에 몇 가지 보험들을 가입을 하게 되죠. 하지만 보험금 지급 상황이 발생이 되게 되면 왜 이렇게 적게 나오지? 생각보다 적네? 보험금 지급이 또 왜 안 되는 거야? 이런 상황들을 경험을 해보시거나 들어봤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번 사연자님도 마찬가지로 보험에 대해서는 아직 40대 후반이고 하다 보니까 필요하다는 건 어느 정도는 느끼는데 정작 나한테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최근에 지병으로 저희 입원 치료 중인 어머님을 간병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회사도 잠시 휴직을 한 채 모친의 간병에 전념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간병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막연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지쳐가는 자기 자신을 돌이켜 보게 되고 또 김병에는 장사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병원 내 환자 보호자들끼리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간병인 지원하는 보험도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 사연자님도 이런 혹시 보장이 가능한지 그리고 보험료는 또 열심히 납부를 하고 계신데 어떤 보장,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보고 싶고 또 보험료 부담도 조금 되는데 현재 납입 중인 보험료도 적정한지 이런 등에 대한 부분을 검토받고 싶어서 사연을 남겨주셨다고 합니다. 네, 크게 세 가지 부분을 뽑아주셨어요. 김병에는 장사가 없죠. 그래서 사연자분께서는 간병인 보장이 될까 납입 중인 보험료는 적정한 걸까 고민 많으실 겁니다. 이명복 선생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사연자님의 성향상 보험 가입이 별로 되어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화면을 보시는 것과 같이 보험 가입 현황을 보시게 되면 실손 포함한 총 10건에 월 보험료 약 71만원이라는 비교적 큰 금액을 납부하고 계셨습니다. 사연자님을 만나 증권을 꺼내시는데 워낙에 가입된 보험들도 많다 보니까 솔직히 너무 증권을 보고 많이 놀랐는데요. 주변에서 들어야 된다고 해서 가입한 보험들과 보험 가입 전화로 가입한 보험들, 홈쇼핑 등을 통해서 가입한 보험들도 필요하다고 해서 하나, 두 개씩 가입을 하다 보니 어느덧 10건의 보험에 가입을 하셨다고 합니다. 특히 홈쇼핑이나 전화 상담을 통해서 가입한 보험들은 거의 대부분 10년 갱신형 보험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가입한 보장 내용을 확인을 해보면 사망보험금, 사망진단금으로 질병사망시 8천만원과 상해사망시 2억 3천만원이 가입이 되어 있었고요. 일반암 진단시 9천만원과 유사암 진단시 일반암 진단금의 10%인 900만원, 뇌졸중 진단시 1천만원, 뇌출혈 진단시 1억 150만원, 급성신근경색 진단시 1억 150만원이 가입이 되어 있었고요. 추가적으로 암수술 시 300만원을 가입을 하신 상태에서 질병수술비 10만원이 가입이 되어 있었고요. 상해수술비 110만원과 입원일당으로 질병 4만원, 상해 2만원이 가입이 되어 있었으며, 치아보험부로 4만원과 실손보험은 현재 판매 중인 3세대 실손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보험을 사다 보니 보험 쇼핑으로 어느덧 10개의 보험에 가입하신 거네요. 와, 지금 멀 71만원 정도를 납입한다면 보험료가 꽤 부담되실 것 같습니다. 김경재 선생님, 지금 보험 쭉 보셨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일단 우선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지인 권유 또는 광고 권유 이런 것을 통해서 가입된 보험들이다 보니까 정작 가입한 보험에 대해서 정확한 보장 내용을 전혀 알고 계시지 못하고 있었고요. 광고 권유를 통한 보험은 저렴하게 보험료로 높은 금액을 가입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보장 범위를 살펴보면 2대 질병의 경우에 뇌출혈 그리고 급성신구경색 진단비 이렇게 같은 보장 범위가 좀 작거나 좁거나 보장 기간도 10년 또는 20년 이런 식의 짧은 갱신형 보험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 시청자님들도 혹시나 전화 광고나 이런 홈쇼핑 등을 통해서 가입한 보험들이 있다면 이런 보장 범위와 보장 기간을 한번 꼭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싸고 좋은 보험은 세상에 없습니다. 나이와 상황, 병력에 따라서 보장 금액은 정해져 있는 거고요. 동일한 보장이라도 보험료도 보험사별로 월 1, 2만 원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만일에 엄청 저렴하거나 또는 생각보다 보장 금액이 높다 이런 보험을 보게 될 경우에는 꼭 전문가를 통해서 정확한 안내를 검토를 받아보시고 가입을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가입한 보험들을 좀 보시면 종심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건강보험들은 대체적으로 10년 만기로 짧고요. 또 100세까지 납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유지가 가능한 보험들이 대부분인데요. 이렇게 가입한 보험들 또한 가입 보장 범위가 진단금 위주로만 집중이 되어 있는 상황을 보실 수가 있고요. 아직까지 갱신된 보험은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저렴하게 여러 건 가입하신 상태이긴 한데 이대 질환은 대부분 뇌출혈, 급성신근경색 진단금 이렇게 위주로만 가입이 되어 있다는 점이 아쉬움이 남고요. 암 진단금 역시 유사암은 일반암 진단비 10%인 900만 원으로서 일반암 진단비에 비하면 보장 금액이 무척 적게 준비되어 있죠. 그리고 진단금 담보들은 100세까지 유지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일정적인 나이, 즉 60세가 넘어가게 되면 2배 이상 인상이 돼서 유지가 힘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 젊은 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주보험을 비갱신으로 보완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추가적으로 질병 수술비에 대한 대폭적인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연자님께서 보험에 대한 니즈가 생기게 된 계기가 어머님에 대한 간병 이걸로 시작이 되었었는데요. 이번 사연자님 니즈에 맞게 간병 보험이나 간병인 보험은 전혀 보장이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과감하게 갱신형은 비갱신으로 보완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보장에 집중되는 진단비 이런 부분들은 이대질환 범위 확대, 그리고 유사함에 대한 보완도 필요하고요.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린 중요한 담버제 수술비에 대해서도 10만 원밖에 보장이 안 된다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간병인 보험 또한 요즘에 장기간 보험해주는 보험도 출시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받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무려 10개의 보험을 들었지만 아쉽게도 간병인, 그리고 간병 보험은 보장을 받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이명국 선생님, 이렇듯 간병인 보험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간병인 보험이란 것은 말 그대로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을 하였을 경우에 간병인을 지원을 받거나 입원 하루당 입원 일당 비용으로 지급을 받는 보험인데요. 다시 말해서 입원을 했을 때 간병인 또는 입원 일당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간병 보험은 또 무엇인지도 궁금한데요. 이에 대해서도 설명 가능할까요? 네, 앵커님께서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모든 분들이 간병 보험, 간병인 보험은 같은 보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같은 보험이라고 혼동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하지만 두 보험은 완전히 다른 색깔을 갖고 있는 보험입니다. 간병 보험은 간병 상태가 되었을 때 즉 장기 유양 등급 1에서 4등급으로 나라에서 정한 등급에 해당되었을 때 진단금을 받는, 지급하는 보험이고요. 반면 간병인 보험은 나라에서 정한 장기 유양 등급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질병 또는 상해로 입원을 하였을 경우에 인이라는 그 글자가 있듯이 간병인을 지원하는 보험입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간병인이 필요 없다면 입원일당으로 지급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두 개의 보험의 색깔이 다르다라는 점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네요. 간병은 장기 등급이 되어야 된다라는 점과 간병인은 질병 상해 입원 시에 또 간병인 지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라는 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아직 저는 간병인 보험이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잘 들지는 않습니다. 김경주 선생님, 가족들이 있는데 이런 간병인 보험이 꼭 필요한가요? 우리 가족들이 좀 케어해 주면 되지 않나요? 네, 가족이 간병을 해준다면 과연 간병인 보험이 필요하겠습니까? 저는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료를 한번 보시면 보건복지부 2020년 의료서비스 경험 조사에 의하면 1년 동안 진료를 위해서 치과 한의원을 포함해서 최소 1회 이상 방문한 15세 인구 비율이 외래가 60.8%고요. 입원이 3.5%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만성질환으로 진료를 받는 사람 또한 10명 중 3명은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입원 환자 중에 간병인에게 지불한 금액이 평균 하루에 8만 3천 원 정도로 나타나는데요. 가족이 직접 간병을 해주지 못해서 간병인을 쓰는 상황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증 환자의 경우에는 가족이 간병을 해주고 싶어도 해주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고요. 중증질환 환자의 경우에는 또 호흡기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데요. 전문 간병인 자격을 가진 사람을 제외하고는 가족이 간병을 해줄 수 없는 상황 또한 많이 있습니다. 하루 평균 지출되는 간병인 일단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한 달 만약에 30일간을 간병인을 고용한다면 간병인에 대한 한 달 비용만 평균 한 250만 원 정도가 발생이 되는데요. 많게는 한 300만 원까지도 들어가게 된답니다. 직장인 한 달 월급이 어떻게 보면 고스란히 간병인 비용으로 이렇게 지불되는 셈이죠. 비교적 젊은 분들은 심한 사고 질병이 아닌 이상은 간단한 간병은 가족이 좀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노인분들의 경우는 상당수가 치매를 앓거나 또 관절이 불편하셔서 거동이 불편해서 입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또 상당히 입원 기간도 길고요. 이럴 때 꼭 가족이 간병을 하거나 간병인을 써야 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간병인 비용만 250에서 300만 원이라니 생각보다 꽤 높네요. 그러면 좀 간병인 서비스 비용 대체적으로 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고 싶은데요. 이명목 선생님 알려주시죠. 네. 수도권 내 두 병원 두 곳을 예를 들어서 보통 비용은 병원 위치와 간병인과 병원과에 대한 거리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요. 여성의 경우 평균적으로 8만 원 이상이고 남성의 경우는 평균적으로 10만 원에 가까운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또한 환자의 병세에 따라서 즉 간병인이 케어를 어느 정도 하냐에 따라서 하루에 최대 20만 원까지 비용이 발생된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경우 한 달에 적게는 250만 원에서 최대 많게는 600만 원까지 간병인 비용으로 발생된다는 거. 이 금액은 현재 시세가 그렇다라는 것이고 향후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다면 이 금액은 더더욱 인상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 간병인 보험은 돈의 가치를 훨씬 상의하는 보험이라고 들 수 있겠습니다. 돈의 가치보다 조금 더 상의할 수 있는 게 간병인 보험이다. 꼭 들어봐야겠다라는 생각도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그럼 간병 지원을 못 받는 것도 있다라는 얘기도 들었어요. 김경재 선생님, 이럴 경우에는 담부가 있어도 좀 혜택을 못 받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린 대로 입원을 한다고 해서 간병인이 다 필요한 건 아니겠죠. 이럴 때는 혹시 보상을 못 받는 건가 간병인 보험에 가입을 했는데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입원 일당으로 대체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따라서 간병인 지원 특약이라는 것은 간병인 지원과 또는 입원 일당, 이 둘 중에 하나, 두 가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보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또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열렬 학생이라서 질문이 많습니다. 병원에 따라서 간병인을 드릴 수 없는 병원도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이런 경우에 김경재 선생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요즘은 한 병실당 간병인 한 명씩을 병원에서 직접 고용하는 형태의 간병 통합 서비스를 시행하는 병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만약에 해당이 된다면 간병인 지원 대신 입원 일당 비용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받을 수 있고요. 다만 간병인 지원인 만큼 현금액이 동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모든 병원이 통합 간병인을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통합 간병인 제도는 말 그대로 그 병실 내 모든 환자를 케어해야 되는 한계가 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환자, 보호자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간병을 받을 거라 기대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입원하는 경우도 드물고요. 보통은 치료를 위해서 미리 입원 수술 일정을 적용해 놓고 입원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어차피 간병인 보험은 최소한 48시간 이전에 보험사로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하는 이런 프로세스가 있기 때문에 내가 간병인을 별도로 개인적으로 케어를 받겠다 하실 경우에는 통합 간병인을 사용하지 않는 병원을 선택해서 치료를 받는 방법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적절히 고려를 하신 후에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간병인 보험을 준비할 때 혹시 좀 유의를 해봐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다면 임영무 선생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당연 간병인 특약도 가입 시 유의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보장기간과 면책기간에 대한 부분입니다. 쉽게 얘기를 해서 무한정 간병인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간병인 지원은 최초 180일 한도로 보장이 되고 이후 6개월 동안 면책기간 이후 다시 180일 동안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만약 1년 동안의 장기간 병원에 입원이 지속될 경우 처음 180일 동안은 간병인 지원이 되지만 차후 6개월 동안은 간병인 지원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보장, 180일 한도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무한정 계속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만 유의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6개월, 면책기간 이후 다시 6개월간의 보장이 가능하다는 점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이어서 김경재 선생님, 오늘 간병인 보험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간병인 보험은 입원할 때 질병이든 상해든 말 그대로 간병해주는 사람을 지원해주는 보험입니다. 이 간병인 사용비도 시간일수록 물가상승만큼 지속적으로 비용이 올라가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비용이 아닌 사람을 파견해주는 보호장이기 때문에 물가상승과 관계없이 언제든 내가 그런 상황에 닥쳤을 때 필요한 간병인을 파견해준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하겠습니다. 혹시나 통학간병인을 사용하는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처럼 간병인이 필요 없거나 또는 불가능한 상황이더라도 비록 작은 금액이긴 하지만 일당으로 산정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고요. 어쨌든 물가상승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꼭 나이가 많은 분들 뿐이 아니라 젊은 분들도 하나쯤은 꼭 준비하셔야 될 보장입니다. 워낙에 손해율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담보이기 때문에 대부분 회사들이 이걸 3년 갱신의 형태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시소식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최근에 모 회사에서 처음으로 20년 만기로 갱신되는 형태로도 출시가 되었고요. 생각보다 보험료도 많이 부담이 되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이 간병인 지원 특약을 가입하시기에 아주 적절한 시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기존의 일당 입원 특약에 대해서 많은 보험료를 불입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번 기회에 이런 간병인 지원 특약으로의 전환 이런 부분도 고려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럼 다시 앞으로 가서 사연자분의 리모델링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영구 선생님, 어떻게 리모델링이 되었나요? 네, 먼저 사망보험금에 대한 리지가 약하신 상황이었기 때문에 현실에 맞지 않는 기존의 종신보험 한 건을 가감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월 라비 보험료를 낮춰 드렸고요. 그리고 건강보험의 가장 큰 문제점이죠. 갱신형 보험들을 전부 정리한 후 일부 비갱신형 보험으로 변경을 도와드렸습니다. 또한 협소한 보장 범위였던 2대 진단비인 뇌출혈과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를 뇌혈관과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로 보장 확대를 시켜 드렸고요. 암 진단비는 비교적 크게 가지고 계셨는데 모두 갱신형이었던 만큼 현실적으로 사연자님의 상황에 맞는 암 진단비는 보장 금액을 조금 낮추면서 유사암 진단비와 같은 현실적인 보장 범위는 대폭적으로 증액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월 보험료를 크게 낮추고 반면 보장 범위는 현실적으로 크게 확대해 드림으로써 보장 플랜을 갖추도록 조정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가입한 건강보험에 수술보장과 간병인 특약을 나누어서 가입을 도와드렸는데요. 이렇게 리모델링을 함으로써 차후에 보험 유지가 힘들어질 상황이 오더라도 전체적인 보험을 해지하지 않도록 보험 쪼개기의 형태로 포토폴리오를 구성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3세대의 실손인 착한 실손이죠. 착한 실손과 치아 보험은 비교적 적절하게 가입이 되어 있다 판단하여 계속 유지를 도와드렸고요. 전체적으로 진단금은 약간의 감액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장 금액보다 중요한 것은 높은 시기에 최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확률로 높이는 것이 보험의 기본적이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서 비갱신을 통한 보장 기간과 보장 범위 확대 등을 중점을 두어서 컨설팅한 사례였습니다. 네, 비갱신을 통해서 보장에 확대를 했다라는 게 골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김경재 선생님, 구체적으로 보상을 어떻게 했는지, 보장상의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리모델링 후의 그 진단비를 보시면 암진단금의 경우에 일반암진단금 9천만원에서 6,400만원으로 현재 상황을 좀 고려해서 감액을 좀 도와드렸고요. 다만 금액은 줄었지만 유사암진단비에 대해서는 기존의 900만원에서 최대 3천만원까지 진단비 보장을 좀 업그레이드 해드렸고요. 더울어서 최근의 항암치료 방법인 표적항암치료비도 5천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2대 진단비에 대해서도 기존의 진단자금만 보면 1억이 넘게 보장이 돼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부분 뇌출혈 급성신근경색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전체 뇌혈관 질환과 전체 심혈관 질환으로 확대를 해서 무려 4천만원의 진단비 보장을 가져갈 수 있도록 도와드렸고요. 그 외에 뇌졸중과 급성신근경색 진단비도 별도로 2,400만원씩 진단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변경을 해드렸습니다. 특히 2대 질병에 대한 수술비도 1천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을 해드렸고요. 방송을 하면서 많이 언급이 되고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수술비도 기존에 고작 10만원 수준이었는데 이번 기회에 리모델링을 통해서 보장을 대폭 확대를 해드렸고요. 용종 제거라든가 백내장, 치액관절 수술과 같은 다빈도 수술에 대한 보장을 적극적으로 확대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종수술도 1종에서 8종까지 확대해서 준비를 시켜드렸고요. 폭넓게 질병 수술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을 해드렸습니다. 준비를. 그리고 핵심 요청 사항이었던 이런 간병인에 대한 부분도 일반적인 3년 갱신이 아니라 20년 만기 갱신형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이 가능한, 최대로 길게 보장이 가능하도록 해드렸고요. 그래서 갱신에 대한 부담을 줄여드리고 전체적으로 폭넓게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리모델링 보험료 차이 총 얼마 정도 절약된 건지 이명복 선생이 짧게 부탁드릴게요. 네, 전체적으로 보험료 수준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월 보험료 71만원에서 리모델링 이후 41만원 수준으로 월 약 30만원 정도 절약을 해드렸고요. 기존 보험은 대부분 10년 갱신이었던 점을 고려해서 물가 상승률만큼 기준으로 100세까지 납입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총 납입 보험료가 거의 1억 7천만원 수준이 되었는데요. 이번 리모델링을 하고 나서 총 납입할 보험료도 8,400만원 수준으로 절반 수준이 무려 9천만원 가까운 보험료를 줄여드릴 수 있었습니다. 최고급 외제차 한 대분 비용도 절감하고 그 반대로 보장은 크게 늘어났기 때문에 사연자님께서도 크게 만족하셨던 사례였습니다. 입원처럼 보험은 무조건 많이 들고 싸게 불입하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보장 규모와 보장의 비용을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에 케이스는 조금 다르더라도 불합리하게 보험 가입되신 분들은 대부분이시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도 이번 기회에 보험 가입 내역을 이 방송을 통해서 점검을 받아보시고 합리적인 보장 자산을 가져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